Bonjour tout le monde. Enchanté. 프랑스에 업무차 우리가 가게 됐을 때요. 출장 기간 동안 나눌 수 있는 회화, 혹은 프랑스 거래처 직원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회화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오늘 1강, Voisi ma carte 같은 경우에는요. 프랑스에 가게 됐을 때 그 회사 로비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회화 표현들인데요.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Bon, on y va! . .